나는 절대로 빠꾸었다! 오늘 너희들에게! 2019년 5월 10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데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이런댑니다 여러분들 야 누구 있어? 나 들어가도 되겠어? 어? 나 들어가도... 뭐야 이거야? 아.. 어? 뭐지? 뭐야?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은 뭐냐? 누구 왔다 갔습니까? 아..나 일하면 안된디? 잠깐만.. 나 일하면 안된디? 나 일하면 안된디? 일하면 안된디? 여기 지금 누가 왔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있어? 누구있어? 거기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야?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십니까? 나와 보세요 나와 보시라구요 그만! 뭐야? 나와! 나와! 누가 왔다 갔을까..? 누가 왔다 갔을까..?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는 오늘 절대로 바꾸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바꾸어 없다, 오늘 너희들에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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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이거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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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는데? 돌아다지마 소리 아아~~ 아아!! 뭐야?! 탕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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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만 화를 삭히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회 드릴게요 하지 마십시다 진짜 부탁입니다 내가 다시 회 드렸잖아요 원인치로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무도 못 나가 나는.. 큰 귀신을 잡고.. 사냥꾼이다! 사냥꾼이다! 어디라오? 이리와! 안 올라가! 안 올라간다고! 그냥 내려와 그만.. 그만해 그만, 하라시! 그만, 하라시! 그만, 하라시! 그렇지.. 자.. 해봐! 뭐든지 해봐 할 수 있으면은 뭐든지 해봐 뭐든지 해봐 뭐든지 해봐 할 수 있으면은 아.. 대가리.. 아.. 대가리.. 아.. 씨발아.. 아 대가리.. 씨발.. 올라갈게 진짜 마지막이야 장난치면 안돼 설마 땡기는거 아니지? 아 대가리.. 나 그러면 진짜 앞으로 계속 귀찮게 하여 1층에 있는데 2층에 있는거 같은데 또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말아요 대가리.. 잠시만요 나 안 들었어.. 나 안 들었어..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들었구나 지금 안 나가면 진짜 죽인다.. 나가려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란 말 들었죠? 지금 안 나가면 진짜 죽인다..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는데 진짜..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아따.. 하지 마세요 나 나.. 아따.. 아.. 시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콜이는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신화가 아님에도 저는 계속 전진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아... koska.. 흐흑아.. 다른 명이져.. 다른 명이져.. าน이.. 다시렕.. turmeric한 단단.. Started multiplayer.. 날아 Chang.. engine..